구독과 좋아요 전 나 Voice 고양이 너무 예쁘다 널 유치한 거 잘 먹어 아이고야 장도지가 집을 줄대 엔고 there 어, 여기 앉아 이불닐 날 자기가 해 줄래, 어거 해 줬어 야옹이케 야옹! 아 저기 있지? 아니 출발 출발 사람 치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끊었듯이 오 색감처럼 이렇게 색감처럼 이렇게 흐리면서 나왔나 이제 끊었나? 아니다 아니다 펀쳐 봐봐 이게 뭐야? 여기가 다 먹던 거 야외다 멍떡 진짜 잘 먹었다 그냥 많이 먹었다 나왔나 여기가 다 먹었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뭐 비니깐 비니깐 뼈 그리고 또는 온라인인으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직 아침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제가 처음에 같이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영상은 꼭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고 싶은 라면은 이렇게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또 이렇게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영상은 주제한 영상이 꼭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주제한 영상으로 만나요 이게 오늘의 영상은 주제한 영상이 꼭 붙어있어요 currency 먹어 여기다 놀이터 오늘 저녁시간 이거ня 안녕 저기 저 카침 앞에 있었지? 알거야 제가 사인데 스치남들 호동이 손톱 깎을래? 호동이 손톱 깎을래? 호동이 손톱 깎을래? 아직도 엉덩이가 젖어 있단 말이지? 엉덩이가 젖어 있단 말이지?